러시아의 페어 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소치 올림픽의 2관왕이잖아요. 단체전에서 금메달, 또 페어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렇습니다. 오늘은 더 프레이어 음악에 맞춰서 아주 감동적이고 애틋한 연기를 보여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가 올림픽 때도 리어린 부부를 보면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랑커프 볼로소지아도 부부잖아요. 애틋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.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스케이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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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. 이번 무대는 볼륨소즈와 트럭코프였습니다.